정책 실패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책 실패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사례가 바로 정책 실패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사업 기반의 파괴입니다 잘못된 정책의 폐해가 헤아릴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일체의 고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광대학교의 박정수 교수는 한국경제신문 2월 18일자에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라는 그런 명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칼럼입니다 주장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 원인입니다 박정수 교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근거가 된 주요 통계들이 사실과 다르고 국민소득 가운데서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목세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취해진 정책들이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후퇴를 초래하고 수익선 낮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착하게 지적한 거죠 잘못된 현실 인식이 잘못된 정책을 낳고 그것이 현재의 실물경제 위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량은 정책 실패에 비해서 세발의 피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임금 인상의 파괴력입니다 박정수 교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실질 임금 상승률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연평균 2.2%였고 2010년 이후에 연평균 1.3%로 점차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기업이 덜 주었어가 아니라 생산성 향산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임금을 높이려면 국가 개입을 통한 임금 인상이 아니고 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이 임금을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조금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다 이런 가정 아닌 가정에 판단해서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그런 최악의 경제정책을 실천해 옮깁니다 잘못된 진단에 따라서 잘못된 정책이 나온 것이죠 이에 따라서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들 것만큼 제조업 경쟁력의 가하락, 자영업 몰락, 투자 감소, 민간 일자리 감소, 소비 축소 등으로 줄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정부의 실질 임금 정치의 주장은 오류다 문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이런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정체되고 있다 이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박정수 교수의 주장입니다 실질 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 사이의 괴리현상은 두 지표를 실질화할 때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적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통계를 만지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잘못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가지수의 차이를 없애면 괴리가 사라지고 소득 배분의 왜곡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가 된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조금밖에 주고 있지 않다 이런 가슴이 처절할 정도로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통계를 활용한 결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시는 임금 없는 성장론 성장하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는 그런 주장을 박종규 청와대 정책기획관이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시절에 2013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9.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2.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실질임금을 과소추정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박정수 교수가 쓴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승과 임금이란 논문은 잘못된 통계치를 수정한 결과 2000년부터 2017년 연평균 맹목임금 상승률은 4.5% 연평균 취업자당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4.6% 한마디로 성장과 임금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임금 없는 성장론을 펼쳤던 청와대 정책기획관 박종규 씨의 주장은 털렸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그냥 왕창 그냥 실물경제가 망할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정부의 노동소득 비중이 하락했다는 주장 그 자체도 오류다 이야기죠 노동소득 비중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하락 주셰도 국민 개정 구성에 대한 오해에 기한한 계산착오였다 자영업 부분의 구조를 적절히 반영해서 다시 추정한 결과 1980년 이후에 노동소득 비중은 하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기구 OECD 가운데서도 20개국 가운데서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체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겠다 이런 정책이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성장은 하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근거 자체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총소득 가운데 노동근로소득에 배분되는 노동소득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런 것도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통계의 바탕을 두고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고 잘못된 진단이 실물경제를 망치는 그런 경제정책으로 연결돼서 결국 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한국 사회가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도록 사업 환경을 개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낮추는 여러 요인들을 발굴해서 구조계획을 단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임금을 끌어올리거나 하면 그거는 완전히 어려워지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